매경닷컴 MK스포츠 신년경 기자원을 부부의 연을 맺은 메이저리거 류현진과 아나운서 배지현의 본식 사진이 공개됐다. 류현진과 배지현은 5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소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사회와 축가는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유재석과 김종국이 각각 맡았다. 결혼식 후 배지현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류현진 선수와 배지현 아나운서가 2018년 1월 5일 결혼을 했다. 약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온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면서 축하해 주신 하객 여러분과 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의 미래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개한 사진 송묘현진과 배지현은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두 사람은 한결같은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동반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부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순간 아끼며 배려할 것이라는 결혼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배우 지성, 오지호를 비롯해 가수 임창정, 백지영, 정용화, 강민혁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특히 홍드로라 불리는 배우 홍수왓 뿐 아니라 런닝맨 멤버 지석진, 송지효, 하하, 이광수도 총출동했다. 이하 코엔스타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코엔스타즈입니다. 류현진 선수와 배재은 아나운서가 2018년 1월 5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온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하객 여러분과 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두 사람의 미래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 매일경제&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축하하러 와주신 하객 여러분과 함께